왜 이래 휴일 때문일까 그 끝이 않은 꿈 보고 싶던 꿈 손 끝이 그래두 저리야 잠깐 봐줘요 넌 모르게 봐버렸네요 눈이 잡는가 혹시나 범죄 없나요 사이답는 이렇게 할까 생각해 시간이 좀 더 빼낼 것 없나요 어떻게 그 게임과 인간처럼 잠시 벌린 거 끝이 던져요 올지 떠나 손 끝이 그래두 저리야 잠깐 시간대로 내게 일권만 대여줘요 달리다면 이해하는 그 생각이 난 지금 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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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달이나 어떤 이유가 해 해 해 해 해 해 해 타이밍 그래두 해 해 와 힘들다 이거 더 땀나 아 뭐야 아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não 아 아 우리